광주시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직원 질문을 제안한 것에 논란이 일자 광주시가 담당 부서장을 교체했습니다. 광주시는 기존 전략추진단장을 무보직 하향 전보 인사하고 새 단장을 임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앞서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편의를 위해 간담회 질문을 제안하는 사항을 공공기관 직원에게 보냈고 이에 논란이 일자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 참고사항으로 전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